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떡을 비오듯이 내려주시고 만나 안에 숨겨 놓으신 진리의 복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가 주시는 한 떡을 먹으며 교제하며 서로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주님의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손만 들어주시겠어요? 처음 오신 분 안 들어주신 분은 뭐예요? 우리 오늘은 멀리서 늘 오셨어요 제주도에서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대전에서도 오시고 또 어디예요? 온양에서도 오시고 기타 등등 오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박수 오늘은 장소가 좀 작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빈자리 나중에 오신 분 있으면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리 강구 드린 대로 저녁 시간까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평소에 저녁 예배까지 드렸잖아요 그 쌓은 실력을 오늘 하루만 중요한 일이 없으시면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멀리서도 와야만 했을까요? 한 집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집은 밑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 보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가족은 만나보고 싶은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이 자주는 올 수 없지만 1년에 한 차례라도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은 멀리서 오신 분들 위주로 해야 돼요 여기 항상 계신 분들이야 다음 주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가서 포옹도 좀 해 주시고 어떻게 지내냐고 좀 여쭤보시고 길게 교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세기 35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내 아이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이요 나헬의 아들들은 요색과 베냐민이며 나헬의 여정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낫달리요 내 아이의 여정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받다 말하면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구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해불원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저해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열두 아들입니다 야곱에게 낳은 아들이 열두 명이죠 근데 왜 아들만 열두 명 낳았을까요? 딸도 한 명 있는데 여기에 거론되지 않아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열두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열둘이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두 명의 아들을 통해서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명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그 이름 속에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속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그 열두 명의 아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 속에 그러니까 루벤도 들어있고 요셉도 들어있고 베냐민도 들어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것이 하나로 되어질 때 그때 아들로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열두 명이 전부 다 중구난방인데 그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진리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바로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들은 아들이지만 아들다운 아들은 못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린아이라고 그러죠 그걸 어린아이 어린아이에서 자라가는 자라갈 때 정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어야 장성환자가 되어야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곱째 날에 속합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의 날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또 이렇게 주일이라고 하니까 진리의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주일하면은 왜 그럴까요? 매일이 주일인데 왜 오늘만 주일이라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건 설리거사는 얘기예요 설리거사 그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매일이 주일이죠 그런데 일요일이라고 하는들 어떻고 주일이라고 하는들 어때요? 오늘 하루를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이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됐지? 안식의 날 주일 말하자면 주일이죠 안식의 날은 만만한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만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쭉 보고 정말 내가 그 상태가 됐는가를 점검을 해보세요 그렇게 점검해서 아직 아니면 소망을 해야죠 주님 원약을 해주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21절부터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로 호칭이 바뀌었어요 누가? 야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호칭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은 안식의 사람이 됐다라는 말도 돼요 그 이전에는 그냥 야곱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으려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 기름부음이잖아요 기름부음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기는 없는 겁니다 자기는 없어요 옛날 자기는 없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머리로 완전히 바뀌어서 그분이 다스리는 거죠 그분은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그랬습니다 떠난다고 했는데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사 떠난다 나사는 운반하다 옮기다 뭐 이런 뜻인데요 전에도 한 번 설명드렸지만 나사는 거기서 떠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운반하는 걸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떠났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자기가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엘베델이 된 거죠 마음의 성전이 전부 된 겁니다 온전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떠나는데 어디를 지나간다고 그래요 에델망대를 지났다고 그러죠 에델망대가 뭘까요 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지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할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그 후 이런 뜻이에요 또는 물러나다 이런 뜻이고 더 멀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델망대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갔다라는 건 뭐냐면 에델망대를 뒤로 했다 뒤로 물렀다 또 에델망대 후로 갔다 뭐 이런 식이에요 에델망대와 더 멀리 멀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델망대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에델망대를 지났다고 하는 것은 에델망대라는 뭔가가 있었는데 이것을 뒤로 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에델망대가 뭐냐 에데르 미그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데르 이건 에델 에델을 에데르 이건 뭐냐 양떼라는 뜻이에요 양떼 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망대는 뭘까요 우리 누가복음 할 때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망대 망대가 쓰러져서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기를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4절 또 신루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망대는 망대는 전에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망대는 성전 옆에 높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시할 때 무엇이 해요 내가 눈이 하죠 눈이 눈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 있잖아요 꼭대기에 그러니까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그 감시자가 머리예요 머리 머리인데 내가 나를 감시하잖아요 내가 나를 보호하잖아요 그러면 그 망대는 율법의 망대라고 그래요 그걸 자기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바뀌어지면 그 망대는 어떤 머리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좀 바뀌었는데 그 앞전 거 10편 78편 5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8편 52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양떼같이 할 때 양떼가 에데루예요 에데루 양떼는 어디에서 지도하시는 거죠 광야죠 광야 그러니까 이 에데루 망대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배우는 그 망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망대를 광야에서 배워요 그러면 거기서 다 배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는 거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에델망대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배웠다 자기가 원래 자기가 자기의 머리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멀리 떠났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에델망대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에델망대를 지나서 뭘 쳤다고 되어 있어요?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장막을 장막은 또 뭘까요 그러면?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장막 장막은 해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또 이동식 텐트 이걸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세워졌다는 걸까요?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막을 쳤다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나타가 뭐냐면 장막을 펼쳤다 이런 뜻입니다 장막을 펼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 자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10편, 18편 9절을 보시면 제가 또 하늘을 들이오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들이오신데 들이오신데 이게 쳤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나타, 쳤다, 장막을 쳤다 이것을 하늘을 들이오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림을 하셔서 그러니까 성막을 쳤다는 얘기죠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늘을 들이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쳤다, 장막을 쳐줬다 그런데 그 발 아래는 어둡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죠 장막을 쳤는데 하나님이 쳤는데 그 발 아래는 뭐라고 그래요? 안 보여요? 거기에 없어요? 10편, 18편, 9절 내가 이걸 전해주질 않았나 봐요 이 한 절을 다 된 것 같아도 안 된 것이 있다라니까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다 너 다 된 것 같으니? 아직 안 된 거 있어 그러니까 오늘 다 가보면 안 된 것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말씀 한 점 빼먹은 것도 은혜네요 그 발 아래는 어둑 캄캄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성막을 쳤는데 어디다 쳤겠습니까? 땅에 다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은 어둑 캄캄하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뭐냐? 장막을 쳤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그 진리로 진리로 우리를 성전을 지어주셨는데 그 아래는 어둑 캄캄한 거예요 뭐냐?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위에다가 그 장막을 친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무엇만 보이겠어요? 장막만 보이잖아요 장막만 땅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에델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쳤다라는 의미는 에델망대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는 그 장막이 쳐지지를 않은 상태라고 보고 그걸 지나와서 지나와서 가난한 땅에 딱 입성을 하니까 그때 진짜 장막이 쳐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로 율법을 덮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21절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다 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에델망대라는 광야 양떼 시절을 다 지나간 겁니다 지나서 율법을 진리로 완전히 덮은 그 성전이 지어졌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성전을 짓게 되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배우면 전부 다 문자예요 문자 문자로 배운 그 말씀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아주 튼튼한 집으로 다시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무너져야 돼요 왜 안 무너지면 어떤 줄 아세요? 지난주 누가 보금이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래요 안 망하면은요 좀 살만하자요 좀 살만하면 다시 고개 들어요 자기 고개가 들린단 말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망할 때는 확실하게 망해야 돼요 왜 망해야 된다고 그러지 기분 나쁘게 그 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은 티끌이었구나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사업이 망하든 안 망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 그 사람 상태를 봐서 해요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에델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쳤는데 이게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뭔가가 남아 있어요 가난에 들어가도 금방 안식이 오던가요? 안 오죠? 전쟁이 있죠? 열의 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의 성이 무너져야 되죠 이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것들이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 성이 그 성이 눈에 보인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 성이 의미하는 말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살죠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준 목적과 이유를 모르면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보고 있잖아요 그 성을 보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그럼 아직 안 무너진 거거든요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보이는 율법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다 무너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다음 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두리라 이스라엘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루우벤입니다 이 루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한 사건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진리일까요? 이건 세상에도 없을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진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 생각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일단 루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오늘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반복이에요 반복 항상 반복을 해야 돼요 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영입니다 영 그러면 우리 안에 영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은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그 영상이 내 안에 생기게 돼요 영상 그게 진리예요 그건 말로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진리를 표현할 때는 아래 것으로 하는 거예요 표현은 아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자, 루우벤은 라하라고 하는 단어와 벤 벤은 아들이라는 거 아시죠? 라하는 뭐예요?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우벤은 쉽게 말해서 보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눈에 보이는 아들 이게 첫 번째 장자예요 그럼 루우벤이 장자면 장자 애굽에 있는 장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죽었죠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장자가 있죠 내 안에도 장자가 있죠? 이 겉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보이는,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죽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겉에 것 보이는 것 그것을 대신 죽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리고 이 보이는 문자가 루우벤이에요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뭐예요? 루우벤과 같은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장자는 한 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누가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예수가 팔았잖아요 잘한 거죠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루우벤에 태어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루우벤이라 하여 가로대 여하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루우벤을 낳는데 이름을 지었는데 왜 루우벤이라고 지었느냐 하면 여하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권고가 뭐냐면 나예요 보았다 이런 거예요 보았다 다시 말해서 루우벤은 괴로움을 보았다라는 뜻이죠 본다는 것은 또 괴롭다 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보이는 것은 다 괴로운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볼 때 육체로 보면 괴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 그럼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이 실체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라는 것이지 그 사람 외모를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하는 어떤 어떤 삶의 모습 물론 이것도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삶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그걸 반영을 하겠죠 하는 거지만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말이에요 말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말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걸 율법의 말은 보이는 거에 속하는 거예요 왜? 이 문자에선 형성된 말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율법은 문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조차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루우벤을 그렇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아니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우벤은 본다라는 거예요 보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루우벤은 악이에요 악 예를 들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루우벤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이 루우벤이 죽어야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속듯이 여기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죽어주셔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진리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리로다 있죠? 사랑하리로다 이게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미완료 동사 완료된 게 아니다 이거죠 사랑이 된 건 아니다 이거죠 루우벤 자체가 사랑은 아니에요 루우벤이 죽어야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야 바뀌어야 그게 이제 사랑이야 라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라는 또 무슨 뜻일까요? 비라 비라는 고민 걱정 겁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이게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발라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비라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괴롭게 하고 남도 괴롭게 해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비라도 마찬가지예요 누베는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괴로운 자죠 비라도 역시 괴로운 자예요 그러면 같아요 틀려요 둘이 같아요 성경에서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동질이다 이겁니다 동질 비라나 루벤이나 같은 동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동질입니까? 진리의 동질입니까? 율법의 동질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괴로우니까 그러면 같은 동질끼리 동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루우멘은 남자죠 비라는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질은 동질입니다 그러면 동성입니까? 이성입니까? 동성이에요 동성 동성이라고 동성끼리 동침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는 남자죠? 씨가 있으니 그러니까 여자인 남자 이렇게 된 거죠 여자인 남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여자입니까? 남자였습니까? 원래 여자죠 그럼 예수님과 나와 합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유는 왜 죽었을까요? 동성으로 동침했기 때문에 그건 죄죠 죄의 사슨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동질로 동침을 해서 그래서 그 죄다 죄로 죽은 거예요 둘 다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루벤이 가서 라는 단어가 있죠 갔다 이 갔다라는 단어가 후라는 단어예요 하이후 하이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여성 관사로 되어 있어요 이 후라는 단어는 가다 가다 이 후라는 단어는 남성 관사로도 쓰이고 여성 관사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여성 관사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루벤이 가는데 그녀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비라가 여자죠 루벤은 남자인데 갈 때는 무엇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자로 갔다 이거예요 여자로 갔다 그녀로 갔다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어떻게 했어요 동침했어요 그러니까 동질이라고 그랬죠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동질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도 이 문자를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면 그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명령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킬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이는 존재였고 예수님도 보이고 율법도 보이는 것이고 사람이 지은 성전도 어떻게 돼요 다 보이잖아요 이 세상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대로만 인식을 하면 그것이 뭐냐면 괴로운 것이다 이거죠 그게 악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보이는 보이도록만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 눈 있죠 이게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지면 안에 있는 것만 보이겠죠 안 그래요? 그렇게 못 봐 못 보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무엇으로만 보냐면 진리를 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진리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성으로 동침을 하면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취급하는지를 명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창세기 19장을 보면 일단은 제일 먼저 동성 연애자들이 나오는 게 그 롯을 롯이 소돔성에 갔었잖아요 그때 창세기 19장 5자를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이 야다예요 동침하겠다 이겁니다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이게 왜 악이냐면 동성이잖아요 동성 그 두 사람이 왔는데 그 천사들 남자를 상관하겠다 그런 거니까 이게 악이라는 거죠 문 밖에 무리로 무론 대소하고 그 눈을 지금 11절입니다 문 밖에 무리로 무론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눈을 어둡게 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조치한 것이 뭐냐면 동성으로 연애하려고 왔던 그들을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그들을 저주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못 봐야 악이 아니야 이것을 여기서도 깨우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어둡게 하는 것 이게 죽음으로 확증한 사랑이다 이거예요 십자가 사랑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진리로 인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문제를 눈으로 보는 대로만 인식을 하면 그건 괴로운 겁니다 오늘 오시다가 뭐 재수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 눈으로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괴로운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깨우쳐 주셔요 그럼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선이란 말이죠 그게 선이에요 질병이 왔습니까 그럼 질병 자체만 보면 어떻게 돼요 괴롭죠 근데 그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근데 그걸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됐어요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이죠 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보고 있으면 그냥 죄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볼 때도 다 진리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는 대로 지적하는 사람이 있죠 보이는 대로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겉만 보고 있잖아 그러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로워 그걸 악이라고 그래 또 하나님은 성경은 동성끼리 동침을 하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레이기 20장 11절입니다 레이기 20장 11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 같지도 않잖아요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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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동침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대로 루우벤이 루우벤이 한 것과도 같은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고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루우벤이 루우벤이 야구배의 첫 비라와 동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비라는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아버지의 아내니까 아버지는 성전이시고 아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비라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 율법 눈에 보이는 말씀 표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아내를 아내와 동침한다고 하는 것은 하체를 범한 것이다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체는 아버지의 하체는 뭐예요? 율법인데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하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언약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율법의 언약으로 태어나든지 은혜의 언약에서 태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누구나 처음에는 율법의 언약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다시 고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진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율법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는 거듭났다고 해요 진리까지 가기는커녕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거듭났다고 해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속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을 읽어보면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도 남자들이 남자들끼리 동침을 한 것이죠 자 루벤이 남자죠 사실은 남자인데 루벤이 비라와 동침을 했을 때는 여자와 여자끼리 동침한 것도 되지만 남자와 남자끼리 동침한 것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은 자기가 스스로 씨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끼리나 여자끼리나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라 예수님이 우리와 가늠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성으로 동침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 둘이 죽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재정을 해 주신 겁니다 말씀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왜 세례를 받아요? 동성연애를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이 글을 그 전에 몇 년 전에 쓴 글이 있었는데 네이버에 이렇게 떠돌아다닌나 봐요 그걸 보면서 토브 에클레시아는 동성연애자들이 가는 곳이래 이러더라고요 그게 맞지 맞잖아요 맞지 진리를 모르면 겉의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성연애자들을 보면서 교회들이 난리죠 저건 죄다 죄다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동성연애자인지 모르고 너나 잘하세요 해야지 그분들에게 15절을 보면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자 이것도 어렵죠 남자 루우벤이 남자죠 그런데 비라가 율법이면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짐승이잖아요 비라가 짐승이에요 루우벤이 비라와 동침한 것이 뭐예요 짐승과 교합한 것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짐승인데 예수님이 남자로 오셔서 우리와 교합한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죠 자 16절을 보시면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비라가 사실은 여자죠 그러면 누베는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역할만 다를 뿐이지 지금 같은 말씀을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라고요 그렇게만 반드시 죽이라 1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의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다 알잖아요 아버지의 딸 그 어머니의 딸 이게 이제 여자죠 이게 율법이 아닙니까 율법 그럼 율법의 그 딸의 하체를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생명을 탄생을 시키잖아요 율법으로 또 진리로도 탄생을 시키는데 율법은 보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닐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중에 이 몸이 부활한다고 생각하지요 이 몸 몸뚱아리를 이 몸뚱아리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딸을 하체를 보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눈에 보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좌우지간 눈으로 보면 아기예요 아기예요 그런데 하체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눈으로 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을 이 문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어서 그 읽은 표면의 의미로 내가 붙들면 하체를 본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더 이해가 안 가면 손들어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눈으로 봤다고 해서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는지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그 민족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만큼 큰 죄인가를 이제 알겠죠 본다고 하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면 그게 악이에요 민족에서 끊어져요 그럼 뭘 봐야 되겠어요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야 된다니까 못 봐야 되는 거예요 못 봐야 못 봐야 보는 거예요 그게 못 봐야 보는 거예요 못 봐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온통 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온통 죄를 범하고 있다 이거예요 보이는 대로 하니까 동성연애자 반대하면 진리인 줄 알죠 교회가 피켓 들고 광화문에 모여서 반대를 하고 있으면 정의롭게 보이지요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악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악이다 로마서 1장 10 1장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 영리로 썼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와 살아야 되는데 여자와 여자와 같이 사는 거잖아요 동성연애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의미를 내가 붙들고 있죠 그대로 살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한다니까요 열심히 가서 예배도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과도 같은 거야 실질적으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네가 영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잖아 그거예요 그런데 동성 동침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하시고 본인이 가서 죽어주신다니까 그런데 그분만 죽으면 되겠어요 나하고 동침했는데 나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세례를 받아 죽었다 그리고 함께 산 것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죽은 것이 함께 산 것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피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를 듣고 나서 노발대발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이 야곱 야곱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들었다고는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말이 없어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만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하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해요 그렇지 루우벤이 비라와 동침을 해야 이제 비로소 열두 아들이 되는 거야 라는 말과도 같은 거죠 왜 예수님이 함께 죽어주셔야 되니까 그래야 열두 아들이 되는 거야 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라 라고 했는데 듣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샤마 그러잖아요 샤마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들었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진리로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샤마는 순종이라는 단어로도 사용하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곧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죠 어떻게 순종했냐면 장자 루우벤이 비라와 동침한 사건을 진리로 순종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깨달았다 이거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로 진리를 가르쳐준 사건이었네 이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진리로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그 야곱이 완성이다 이런 거죠 박수 쳐준 거죠 자 루우벤이 비라와 동침한 사건이 이제 완료되자마자 이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또 오해할까 봐 이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영의 이야기예요 영 사람 사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사람 사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람 사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 이 땅 이 땅 이 땅 살다가 언젠가 가시죠 잘 사다가 가는 사람이나 못 살다가 가는 사람이나 가는 건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림자죠 자 야곱의 이름은 열둘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단지 열두 명이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이상의 뜻이 있죠 아들은 열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열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수죠 완전수 그러니까 왜 완전이냐면 율법을 다섯으로 보고 이 다섯을 진리로 깨달으면 이게 합쳐지면 열이 되는 것이죠 전부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둘은 뭘까요 둘 둘은 세나임이라고 하는데 쌍수로 되어 있어 쌍수 그러니까 두 번째라는 뜻이고 갑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배 두 배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 다섯을 진리로 깨닫게 되면 열이 되죠 이것을 다시 둘로 표현한 거예요 두 배로 표현한 거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한 배를 진리로 깨달으면 두 배가 되죠 그래서 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열둘이라고 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죠 다바르 다바르는 겉의 말이라고 그랬죠 다바르를 아마르로 깨닫고 나면 이것이 두 배예요 이게 열둘이라고 하는 아들이다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반드시 깨달아서 두 배가 되어야 이게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전에는 아들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에서가 야곱 에서와 야곱 있죠 이게 하나라고 했잖아요 쌍둥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고 완성이 되어졌을 때 아들이에요 다 그런 말씀이에요 장자 루우벤도 장자죠 이 장자가 베냐민 제일 막내가 베냐민이죠 장자가 죽고 베냐민으로 태어나는 것이 열두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다 그런 말씀이라고 그래서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서 열두 집하 열두 아들 열두 제자 열두 사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열두 명이라는 뜻보다는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들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두 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두 배 처음에는 육체예요 육체 처음에는 육체라고 이게 한 배예요 그러면 이게 영으로 태어나면 그것이 두 배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는 영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영의 아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아들을 낳은 어머니들이 계속 나올 텐데 몇 명이 나오든가요 네 명이 나옵니다 큰 아내가 네아예요 그 다음에 작은 아내가 나헬이죠 그 다음에 나헬의 여정 비라와 네아의 여정 실바 이렇게 네 명이 나와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아내들은 뭐냐면 엄마들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이 네 명의 언약이 왜 네 명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이 사각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에루살렘이 이 사각 박스로 되어 있어요 새 에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러죠 그게 성전인데 우리 마음 성전인데 그것을 동서남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항상 사로 표현되죠 41, 40년, 400년 광야 그 광야가 전부 그 광야의 기간을 마치게 되면 마치게 되면 땅이 완성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네 명의 아내도 처음에는 율법의 아내였던 그 아내들이 은혜의 언약으로 바꿔지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벤이 이제 여기서 다른 사람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 이미 이 열두 아들에 대한 이름의 뜻은 이미 강의에서 한 적이 있으니까 장세기를 처음부터 쭉 듣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일단 누벤을 좀 집중적으로 보자 이거죠 누벤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자 그렇죠?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부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만 딱 띄워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 누벤이 그 나쁜 짓을 했으니 벌받는 거 당연하구나 장자의 명분을 뺏어서 요셉에게 줘버렸구나 이렇게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진리죠 예수님으로서는 죽어주시고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정가가 되냐면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게 여기서는 요셉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루우벤은 예수의 모형이다 이거예요 루우벤은 율법의 모형이라면 요셉은 진리의 모형인 거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루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나쁜 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침상이 뭐냐 이거죠 침상 침상을 더럽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침상은 펼친다 평평하게 쫙 펼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평상 그럼 평상에 누우면 어떻게 해요 누운 사람이 잠자겠죠 누운 사람은 병든 자가 누워야 안 누워요 누웠죠 그래서 침상은 병든 자가 눕는 어떤 곳을 의미한다 침상은 그러니까 보금서에서도 나오죠 보금서에서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6절에 보면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침상은 항상 그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항상 병자로 나와요 병자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침상 그러면 자기가 누워있던 곳이죠 거기가 비라도 거기에 누워있던 곳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뭐라는 거예요 병자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병자 그죠? 그걸 고쳐줬단 말이에요 루우벤이 어떻게 고쳐줬냐 침상을 더럽히는 방법으로 고쳤다 이거예요 더럽혔다 동침했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어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고쳐줬다 이거였죠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어간 거죠 그 동침을 한 거예요 지금 이 환자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그랬죠 침상을 드는 건 뭐냐면 율법이 진리로 들렸다 이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진리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 네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네 마음 성전에 들어가 너는 진리의 성전이 이미 된 거야 이걸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침상은 쫙 폈다고 그러죠 성경을 글자가 쫙 펴져 있어요 안 펴져 있어요 펴져 있잖아요 성경 66권이 침상이에요 그래서 그럼 침상 위에 있는 자는 환자인데 이것을 읽으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환자란 말이에요 환자 중풍병자 전부 다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중풍병자 아니었나요 우리도 다 그랬었지 베데스다 연못에도 누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 침상을 들고 걸어가 이제 걷는 자가 됐어 9절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침상을 들고 침상에서 누워있다가 고침 받고 침상을 들고 가니깐 안식일이네 그게 곧 안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병이 다 질병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종합병원이다 스스로 병자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병자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병자라고 해야 고침을 받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고침 받았네 누우벤이 침상을 더럽혔다는 뜻은 침상에 누운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우벤은 계속 저주받는 이야기가 나와 예수님이 저주받았으니까 그걸 모르면 저렇게 누우벤처럼 저렇게 살면 끝까지 저렇게 고생하면서 저주받으면서 사는 거야 인본주의로 돌아가죠 또 그런 말씀 들으면서 그래 맞아 맞아 박수치고 아멘하고 정말 역겨워서 못 봐요 자 그리고 누우벤이 요셉을 구해준 사건 아시나요? 요셉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우벤은 장자인데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어요? 요셉 그러니까 누우벤이 요셉을 구해주는 것이 뭐냐 자기가 죽는 거죠 창세기 37장 22절에 보면 누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을 구원한 자가 누구예요? 누우벤 그리스도를 구원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자 23절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누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내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이요 이렇게 쭉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이미 창세기 하면서 설명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24절부터 24, 25,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속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시작 그 25절을 보면 나헬의 여정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그 루벤이 비라와 동침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비라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단과 납달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비라가 율법의 언약이었잖아요 처음에 그 상태에서 낳은 단과 납달리도 이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뜻이 재판한다 재판 자기가 재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자기 머리로 재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머리가 깨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얹혀지면 그때는 재판하는 게 아니라 분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분별 진리를 분별할 줄 안다 율법과 진리를 분별할 줄 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납달리는 뭐냐면 납달리 싸움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납달리가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전쟁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싸움 딱이에요 싸움 딱 그 단하고 납달리는 싸움을 거는 자들이에요 어떤 걸로 싸움을 거르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을 해요 판단을 해요 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지 다 그랬다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지적질하고 싸움을 걸어요 그게 단과 납달리인데 비라가 그 엄마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도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싸우는 게 아니고 진리의 군사가 돼요 진리의 군사 보금자라는 사람이죠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형적으로도요 모형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바뀌기를 바라지 마시고 엄마가 바뀌면 돼요 모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게 마저 떨어져요 엄마가 바뀌어봐요 자녀들이 바뀐다니까 엄마가 맨날 지적하고 싸움 딱으로 재판 걸고 그래봐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질 것 같아요 자녀들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천만에요 삐뚤어진다고요 더 삐뚤어져 이게 모형적으로도 보여줘요 그러나 그건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열두 아들을 하나님은 참 정확해요 열둘이라고 하는 아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겉과 속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열두 명을 두 그룹으로 여섯 명 여섯 명 그래서 한 편은 나쁜 쪽으로 보여주고 한 편은 좋은 쪽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이게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라고요 그 부분을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부터 보는 거예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돌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율법의 모든 말씀은 다바르로 되어 있어요 다바르 그러니까 기록은 다바르로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전부 다바르예요 다바르 눈에 보이는 문자다 이겁니다 문자대로 내가 뜻을 인식을 해버리면 그게 악이에요 그 속에 있는 무슨 뜻이 있다 이거죠 9절을 보면 모세가 레이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대 고하여 가로대 이것도 고하여는 다바르예요 가로대는 뭐냐면 아마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상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 다바르와 아마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르로 봐야 내가 진짜 아들이란 말이에요 가로대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 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중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당일의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대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무원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색과 베나미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어디에서라고 돼요 그리심산 여기 여섯 명입니다 세보면 이 여섯 명은 그리심산에 서라 이거예요 축복하라 이거죠 그런데 그리심산이 무슨 뜻이냐면 잘라내다 베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래죠 할래 그러니까 열두 명의 아들 중에서 할래를 한 자는 축복하는 그리심산에 서라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13절 보면 루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블론과 단과 낫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랬어요 에발산에 서라 에발산이 뭘까요 에발산은 벗겨진다라는 뜻이에요 벗겨진다 쉽게 말해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죽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율법 예수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눴다니까요 두 편으로 그러니까 내 아내도 나라고 하는 아들 한 사람인데도 한 사람 안에 두 편이 있다 겉사람과 속사람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되어야 진짜 아들이다 그거예요 15절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뭐예요? 이게 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조각하고 부어 만들었다 이게 우상이죠? 우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게 우상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취하면 전부 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르고 우상을 얼마나 섬겼습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에 할지니라 여기서 응답하여가 아마르예요 아마르예요 백성들이 이 말 뜻을 아마르로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알아들었다 그 다음에 그 16절 그 부모를 경혈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도 아마르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뜻을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부모를 경혈이 여기는 게 뭘까요? 부모는 말씀이에요 성전과 말씀이 부모예요 그런데 이 부모를 경혈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부모 진짜 부모 진리 부모 진리 진리를 가볍게 여긴다 이거예요 가볍게 그럼 무엇을 무겁게 여기냐면 눈에 보이는 것 성전 있죠? 성전 아름답게 지은 성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보이는 것을 중하게 여기면 안 보이는 것을 경혈이 여기는 것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열둘의 절반 여섯이죠? 여섯 여섯으로 죽고 여섯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로 살아나는 거예요 겉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보이는 땅이 있죠?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땅이었죠? 인생 인생이 변해서 영생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아들이다 이거입니다 아들 자 본문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무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사에게 이뤘으니 기랏 아르바는 아르바의 사이 그별는 헤브론이더라 야곱이 이제 기랏 아르바의 마무레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면 기랏 아르바와 헤브론은 같다라는 겁니다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 나의 옛날 이름이 있죠? 각자의 이름이 있죠? 옛날 이름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나요? 그리스도로 바뀌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런 의미와 같은 겁니다 기랏 아르바는 네 개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개의 성읍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동서남부 이것이 완성이 되면 헤브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되는 것 이 광야의 삶 400년, 40년, 40일 이것이 통일되면 완성이 되어지면 이것이 헤브론이다 이거죠 헤브론은 뭐냐면 교제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헤브론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연합하다, 동맹하다 이런 뜻이에요 헤브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거 전부 다 옛것과 새것 겉과 속 땅과 하늘 전부 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땅으로 살아요 여전히 율법으로 살고 여전히 눈깔로 봐 눈으로 봐야 되는데 눈깔로 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 180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성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삭이 뭐냐면 이츠하크라고 그래요 차하크가 웃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츠하크는 그가 웃었다 이런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는 자는 언제 웃을까요? 승리할 때 승리할 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승리한 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승리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어떻게 한 자가 승리한 자야?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4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긴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세상은 뭘까요? 율법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생각 그것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다 이거죠 믿음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도 해요 진리 입구로 믿음 똑같아요 그리스도 똑같아요 그 보이지 않는 진리로 사는 것 이것이 뭐냐면 승리다 승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나이가 180세가 됐다라는 것은 나이의 숫자도 진리를 가르쳐주는 숫자예요 100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매아라는 뜻인데 매아 매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는 상태 이걸 100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한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호흡을 하는 것 이걸 100이라고 그래요 100 완성이잖아요 완성 그런데 성령은 뭐냐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셔요 그것으로 호흡을 하고 있어요 80은 뭘까요 80 80은 쇠모임 이렇게 돼 있는데 8은 항상 새로운 날이죠 7날이 지나고 새로운 날 그때부터는 자기가 새롭게 살아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걸 80이니까는 그게 완성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8로 살았는데 그것이 또 완성됐네 이제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할 만큼 다 한 거지 80 세모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맵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단어를 보면은 맵이 뭐냐면 진리 또는 말씀 이런 뜻이거든요 맵 이 맵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두 개나 들어있어요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8은 항상 새로운 새날이죠 그럼 과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바르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르의 말씀 이 두 개가 들어간단 말이죠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는 다바르라면 그리스도는 아마르죠 이게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이게 8이다 80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 이제 더 이상 살 필요 없죠 진짜 죽으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야 돼 사실은 자 그러면 29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정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예수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의 죽음은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완성 이삭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되겠지만 그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요 너도 이렇게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진리의 죽음을 당해야 돼 이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이니까 자 그러면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 나이는 욕이라고 그래 욕 한날 두날 욕 이 날들이 많았다 많고 샤베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배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배부르다 나이가 많다 욕들이 많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루 이틀 연세가 많았다라는 의미보다는 날은 낫이라고도 해요 날은 낫 반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낫 그 낫이 많았다 낫이 배불렀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진리로 꽉 찼다 그런 뜻이에요 낮은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가짜빛 율법도 빛이라고 해요 근데 가짜 이건 그래서 그걸 허감이라고 합니다 그 가짜빛이 없어지고 진짜 빛으로 꽉 찬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나이가 많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늙었다 늙어 늙어선 자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장로라고도 해요 이 자켄을 장로 그럼 장로가 뭐냐 늙었다 뭐가 늙었을까요 율법이 늙은 거죠 겉사람이 늙은 거죠 겉사람은 날마다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후폐한다고 그러죠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는 거예요 후폐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장로입니다 장로 율법 율법 겉의 말이 늙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나의 관점이 늙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기운이 다하며 기운이 다했다고 하는 것은 숨이 떠났다라는 뜻이죠 기운이 다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혼이 나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운이 다했다라는 것은 혼이 떠나간 거예요 혼이 그럼 혼이 뭐냐 푸식해져요 푸식해 푸식해는 뭐냐 율법의 혼이잖아요 율법의 혼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의 목숨을 잃어야 새로운 목숨을 찾는 거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진짜 죽는 그 목숨을 말한 것이 아닐 거 아닙니까 너의 목숨을 잃어라 그것은 뭐예요 율법 그 목숨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목숨줄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뭐냐면 기운이 다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운이 다했다 자 그 다음에 에소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죽었다라는 또 표현도 있죠 죽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트예요 무트 항상 다나토스예요 무트는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는 헬라어로 죽음을 의미한 거고 무트는 뭐예요 히브리어죠 이 무트나 다나토스는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이 나이 많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진짜 육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다 무트 다나토스 이것은 뭐냐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진짜로 안 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 떠난다는 게 뭐예요 세상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을 진리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안 보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로만 보는 거예요 그림자로만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의미를 보는 거란 말이죠 의미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했어요 이것은 에서와 야곱이 이제 진짜 하나 된 거예요 진짜 하나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도록 해요 왜 아버지 이삭이 죽은 것과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 관련되는 말씀을 찾아보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부자시니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언약을 한 것처럼 내가 받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언약만 하신 건데 우리가 인식을 하기를 율법으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첫 언약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개명 세 개명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원래는 옛 개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는 개명이라고 그러죠 개명도 마찬가지예요 식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체로 지켜야 할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개명이야 원래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 언약은 율법의 언약인데 이것을 이것에서 이게 죄이기 때문에 죄에서 속량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유원은 유원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유원을 한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율법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그걸 취했습니다 취했어요 그래서 그게 첫 언약이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빼내는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구원을 하고 두 번째 개명 새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언약을 주신 분이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똑같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원을 했을 때 그 유원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언제부터인가요? 아버지가 죽어야 되죠 그와 똑같다 17절 유원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원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는이라 유원은 유원한 자가 죽어야 그 유원이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유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삭 아버지가 에서와 야곱을 불러다 놓고 축복을 했죠? 그게 유원이에요 유원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완전히 효력이 발생하려면 누가 죽어야 돼? 아버지가 죽어야지 이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야 에서와 야곱이 이제 그 유원이 효력을 발생해서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함께 와가지고 아버지를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누굴까요? 율법 하나님이시죠 첫 번째 유업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죽어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이제 다 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아들의 완성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겉성전 율법이 진리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버지가 죽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유원을 이제 효력이 발생해서 아들이 이제 완성이 되죠 그러면 그 아들이 장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자식도 낳을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뭐라고 그래요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지느라고 그랬잖아요 떠나서라고 하는 것은 겉성전을 떠나서 처음 언약을 준 그 겉성전을 떠나서 그럼 여자와 한 몸을 이루면 자기가 이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모예요 아들이면서 부모라고요 왜? 부모와 엄마잖아요 부모는 부는 뭐예요? 성전 모는 뭐예요? 말씀 아들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 똑같네 하나네 하나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 오늘 35장 다 마쳤어요 다음 주부터는 36장이 진행되겠죠 다음 주부터는 첫째 날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째 날 순으로 그래서 매일 밥은 하루에 몇 끼 먹어요? 두 끼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세 끼가 정해져 있죠? 세 끼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삼세분 하는 거죠 말씀의 양식도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율법 세상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걸어가다가 바다에 빠져요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안 먹고 며칠만 쉬어봐요 입에서 가시가 나와요 진리가 나와야 되는데 가시가 나와요 엉겅키가 나온다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대로 말을 하려고 그래 또 막 돌아가, 애굽으로 또 돌아가 그러니까 오리가 이렇게 물을 걸어가는 거 볼 때는 밖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것 같지만 물 속에서는 어떻게 해? 발을 막 실수도 없이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아야 된다니까 그래도 염려하지 말아요 구원 받았어요 하도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가요 그런데 안식을 하라고요 안식 안식 더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이지 우리 모두 날마다 율법 세상을 진리의 그 발로 발로 걸어가는 승리의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고 크도다 그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영원 영원 하시도다 영원 영원 하시도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괴핵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과정을 통하여 진리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아들로 세워지는지 말씀으로 확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온전한 집을 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한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이 애찬을 나누며 교제의 떡을 나눌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에서 마음껏 누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